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게이입니다. GTA5는 락스타게임즈에서 만들고 있고 락스타게임즈는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 테이크투의 CEO인 스트라우스 젤닉은 VGC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차세대 콘솔 버전으로 출시될 GTA5를 이야기하면서 회사의 오래된 게임을 새롭게 출시하는 리마스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모건 스탠리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앤 텔레콤 컨퍼런스에서 테이크투의 사장인 스트라우스 젤닉은 리마스터가 앞으로 회사의 전략에 더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젤닉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략에 더 큰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리마스터링은 항상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경쟁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타이틀을 단순히 새롭게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시할 새로운 기기에 맞춰 새로운 출시에 맞게 최선을 다해 타이틀을 다르게 만들려고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개선하고 비주얼을 업그레이드하며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마스터된 타이틀들이 보다 더 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젤닉은 GTA5의 차세대 콘솔 버전이 플레이어에게 강력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피아 시리즈를 훌륭하게 수행했으며 GTA5는 놀랍게도 이제 3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GTA5는 처음 출시했을 때도 손꼽히는 게임이었고 2세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 GTA가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락스타가 훌륭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오래된 게임을 새 기기에 이식한다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2월에 있었던 3분기 실적보고 전화 미팅에서 더 오래된 GTA 게임들의 리마스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젤릭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실적보고 질문 시간에 한 분석가는 지금 GTA5를 플레이하는 게이머들 중 많은 사람들이 GTA5 이전 게임을 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GTA 컨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더 오래된 GTA 게임들을 리마스터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젤릭은 이 질문에 상당히 격려가 되는 질문이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성명서로 남겨두고 싶네요. 출시 일정에 대한 업데이트는 모두 락스타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살짝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와의 컨퍼런스에서도 GTA6가 언제 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새로운 타이틀에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락스타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역시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이크2에 따르면 GTA5는 1억 4천만 장 이상을 판매했으며 이 게임은 PS3 및 엑스박스 360으로 처음 출시된 2013년을 제외하고는 작년 2020년에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GTA6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GTA5가 차세드 콘솔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에 리마스터되어 나오는데 게임을 단순히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처럼 리마스터를 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로컬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게임들만 모아서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PS5에서 우리는 잘 하지 않는 로컬 멀티플레이어 게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로컬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제공하는 플레이스테이션 5의 게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순서를 따라가 보면 먼저 NBA 2K21입니다. 로컬에서 2명에서 4명이 서로 경쟁 혹은 협력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FA 21입니다. 이 게임 역시 로컬에서 2명에서 4명이 서로 경쟁 혹은 협력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둘로 나눠서 2명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WRC9, 화면을 4개로 나눠서 4명이 경쟁 가능한 덜트5, 그리고 2명의 플레이어가 협동 혹은 경쟁이 가능한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 2명에서 4명이 서로 협력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싹보이 어드벤처, 그리고 역시 로컬에서 2명에서 4명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할 수 있는 오버쿡트 올 유캔닛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게임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밖에도 2명이 협력하는 헤이븐, 2명에서 4명이 협동 가능한 워해머, 카오스베인, 슬레이어 에디션, 2명이 경쟁 혹은 협동 가능한 매든 NFL21,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서 인기 완전 많은 포트나이트는 2명이 로컬에서 협동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컬에서 멀티플레이를 즐기시려면 그에 합당한 컨트롤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로 딸 샬롯과 함께 플레이를 해서 닌텐도가 주된 게임기였는데 플스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여럿 있었네요. 여기에 포함 안되었지만 제가 샬롯과 즐겁게 멀티플레이를 한 게임으로는 슈먼 폴플렛이 기억이 납니다. 아 참 재밌게 플레이했는데요. 여러분이 로컬로 멀티플레이를 즐기신다면 어떤 게임을 가장 즐겁게 하셨는지 댓글로 저와 샬롯에게 추천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슈퍼마리오 퓨리월드를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답니다. 다음 블리자드에서 지금 준비중인 디아블로2 리마스터는 20년 전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마스터를 거치면서 20년 전에 그 저장 파일을 사용 가능하게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IGN 중동의 소식입니다. 디아블로2의 게임 디자이너 매튜와 IDN 중동과의 인터뷰 중에 매튜가 20년 전에 원래 저장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고 그럼요 보관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리마스터 작업을 하면서 옛날 저장 파일이 사용 가능할지 궁금해서 시도를 해보았는데 잘 돌아갔다며 이 기능이 이번 리마스터 버전에서 최고의 기능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 이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 게임을 저희 누나와 PC방에 앉아서 레벨업을 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나의 그 캐릭터를 다시 가질 수 있다니 어 이게 기분이 오묘하게 신기합니다.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 내 아이디 비번이 뭐였지? 라고 떠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디아블로2를 하셨던 분들은 그때 레벨업 뿐만 아니라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어템인 스톤 오브 졸단은 실제로 돈처럼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이템도 내 캐릭터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옛날 고랩 캐릭터를 사용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시되고 옛날 아이디 찾고 로그인을 해봐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마스터는 PC와 콘솔에서 왔다갔다 하며 플레이가 가능한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다면 PC 없이 스위치를 들고 다니면서 디아블로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한 이후에 닌텐도 스위치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날이 없었는데 아 근데 아이디 못 찾으면 다음 제가 이틀 전에 구독자분들 상대로 유튜브에 질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기기는 그리고 선택지는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스위치 그리고 모바일이었습니다. 약 3,900분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대답 감사합니다. 1위는 플레이스테이션이었고 2위가 PC, 3위는 스위치 그리고 엑스박스와 모바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결과는 PC가 1위였고 2위는 스위치였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한국에서는 콘솔보다는 PC게임이 인기가 많고 제 채널이 닌텐도 스위치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외로 구독자분들 중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관련 소식을 많이 전했기 때문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흥미로웠던 건 PS5를 구입 후 PC에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 현상은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PS5를 사고 TV까지 올레드로 장착을 했더니 그래픽도 좋고 소파에 널부러져 게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PC에 전원 넣은 지 몇 주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PC는 딸과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는 PC 유저들이 가장 많지만 코로나 이후로 콘솔 유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적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한 2년 정도 지나면 엑스박스 유저분들도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워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야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찌크찌크찌크 기이야